이게 문제야 이게 어디 봐요 아이고 타이밍이 잘 잡아야 될 텐데 이번에 가야겠다 세임멤버 저기 다 낼게요 다 내겠습니다 나도 따라가 일단 세찬이 다는다 왜 다섯 다섯 개만 가면 안 되죠 에이 다섯 개 가도 되죠 어차피 밖으로 끝낼 거야 형 몇 갠데요 형 몇 갠데요 나 17개 다섯 개요 다섯 개 이 형들 뭔데 뭔데 지금 전 죽겠습니다 그래 죽으면 다행이다 나는 너희들 같은 잔창이가 아니야 인생 뭐야 이거 멋있는 얘기하니까 수염에다 좀 지우고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잘하는 걸 어떡하냐 자 트웬드 세븐 오케이 오케이 바꿔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무슨 찬스요? 내 이마에 있는 거랑 난 뭔지 모르니까 지석신 씨와 바꾸겠습니다 지석신 씨와 바꾸겠습니다 지석신 씨와 바꾸겠습니다 내 이마에 있는 거랑 뭘 바꿔 내 이마에 있는 거랑 내 이마에 있는 거랑 이거랑 내 이마와 내 이마를 결정하셨어요 나는 이런 협회장을 똥몽청이 아니냐고 저거는 진짜 바꿔 바꾸세요 바꾸세요 내 텐이었어 아니 이런 룰을 이런 식으로 와 텐이었네 와 씨 근데 얘도 8이라서 얘도 8이라서 얘도 8이라서 와 이렇게 미지근한 룰을 진짜 이 형 무조건 벌칙이 야 저거는 야 너 있는 걸 바꿔야지 아니 형 뭐하는 거야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왜 이건 여기랑 은혜 없지 아니야 이게 될 수 있지 이거 바꿔도 되지 그쪽 패랑 형껏 저 패를 다 바꾸던가 뭐야 이게 야 뭐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어 뭐야 그냥 3등 져서 보내요 그냥 재미없어 아 빨리 꺼줘 아 진 마 야 싸우자 가 가 90 신문도 확인하세요 뭐였어 아 씨 나 20인데 20 20이야? 6가꼬루에요 6가 아니라고 최찬아 아 진짜 너는 아니 구석에서 누가 숫자가 좀 가르치고 들으시네요 야 그러면 이거 하고 끝난 거야? 나는 889에요 와 25 25 25 아 참 저 진짜요 협회장이 바보 같아 이게 뭐야 물건 없어진 거야 이제? 와 20 820 야 그럼 내가 졸업이야? 야 그럼 내가 졸업이야? 아니지 내가 졸업 지석진 씨 36개 있어요 지금요? 아니에요 내가 29개 있었는데 36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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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제작진일 수 있다는데 뭐 형 아니에요 아니 36개 빚을 갚으라고? 36개 저희한테 갚을게? 아 갚을게 36개라고? 왜? 형 지금 못야되고 척하는 거죠? 이자까지? 아 알았어 나 44 석진이 몇 개요? 석진이 몇 개요? 석진이 몇 개요? 석진이 몇 개요? 어 내가 이겼는데? 아 갚아야겠네 아 갚아야겠네